서MJ 이 서MJ은 서민아 그지 건들면 안 돼요? 서민아을 섭외 낸지 네 한참 뒤 10, 11호 알려줘, 알려줘. 한참 좀. 내가 봤을 때 우리 베이킹은 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소위 때문에. 타! 마스크가 너무 무거웠어. 못 떨어뜨려. 바람 부려서 어렵고 더워서 어렵고. 이거 되게 뭔가 진짜. 아, 이렇게 온다고요? 뻥이에요. 핸드폰은 어떻게 하세요? 가방이 없죠? 가방이 없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야. 바닥에 이쪽에. 급급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을지. 아니. 뒷덜미를 잡는 건데. 컷! 너를 아쉬워하다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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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펑이에요. 가방. 걱정적으로? 물렸어요. 네,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저. 여의도 일대 마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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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